여기를 꼭 쳐주세요. 이쪽이. 이쪽이 책상이에요. 하나, 둘, 넷, 이렇게 하면 이쪽이 상이에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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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제 이렇게 쓰는데 요걸 요렇게 쓰기도 하고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청양고추 마 hjД Fuck 마 hjD 마 hjD 고춧가루 마 hjD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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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고춧가루 물이 감사합니다.